자 공부해 춘향무 진인 나온다 시작 안일이는 낭중여고 내가 안갖고 가서 책을 춘향무 진인 나온다 시작 춘향무 진인 나온다 춘향무 진인 나온다 춘향무 진인 나온다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하나 둘 상초머리 행자초마 춘향무 진인 나온다 춘향무 진인 만든다 춘향무 진인 나온다 춘향무 진인 mods 춘향무 진영 춘향무 진인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청룡한 입 청룡한 이별이 기로구나 청룡한 이별이 기로구나 준양 묻힌 귀가 막혀 준양 묻힌 귀가 막혀 오반머루 석정 올라 오반머루 석정 올라 두 손뼉 땅땅 하나 둘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여기까지 준양 묻힌이 나온다 준양 묻힌이 나온다 준양 묻힌이 나온다 준양 묻힌이 나온다 허도오니일 밀쳐놓고 허도오니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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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초머리 행자초마 하나 둘 상초머리 행자초마 고양이 없이 나온다 분양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영창 앞에 춘향방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춘향무친 기가 막혀 춘향무친 기가 막혀 오반마루 섭쩍 올라 오반마루 섭쩍 올라 투손뼉 땅땅 하나 둘 투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참 재밌네 춘향무친이 나온다 춘향무친이 나온다 춘향무친이 나온다 춘향무친이 나온다 허허 돈일 밀쳐놓고 허허 돈일 밀쳐놓고 상초 머리 행좌초마 상초 머리 행좌초마 상초 머리 행좌초마 운친이 옵씨 나온다 운친이 aren't Ш임아 段 춘향방영창 앞에 춘향방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어간 마루 섭쩍 올라 어간 마루 섭쩍 올라 두 손뼉 땅땅 두 손뼉 땅땅 허허 별일 났네 허허 별일 났네 춘향 묻힌 기가 나온다 춘향 묻힌 기가 나온다 춘향 묻힌 기가 나온다 춘향 묻힌 기가 나온다 허허 던질 일쳐놓고 허허 상처머리 행자초마 상처머리 행자초마 본향이 없이 나온다 본향이 없이 나온다 춘향 방영장 앞에 춘향 방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태고 들으니 귀를 태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 기로구나 정령한 이별이 기로구나 정령한 이별이 기로구나 시작 정령한 이별이 기로구나 그러지 참 잘 들은다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오간 마루 섭쩍 올라 오간 마루 섭쩍 올라 춘향 우리 집에가 별일나 한초상도 어려운 딜 한초상도 어려운 딜 한초상도 어려운 딜 한초상도 어려운 딜 어려운 딜 세초상이 웬일이야 세초상이 웬일이야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지 여기가 참 무지 재밌다 춘향 못 친 일 나온다 춘향 못 친 일 나온다 춘향 거드름 춘향 못 친 일 나온다 춘향 못 친 일 나온다 흐든 일 밀쳐놓고 흐든 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본향이 없이 나온다 본향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영장 앞에 춘향방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청렴한 이별이로구나 청렴한 이별이로구나 춘향무친 기가 막혀 춘향무친 기가 막혀 칠해적 허허 별일 났네 허허 별일 났네 우리집애가 별일 나 우리집애가 별일 나 한초상도 어려군디 한초상도 어려군디 한초상도 어려군디 한초상도 어려군디 새초상이 웬일이냐 두번째 방 새초상이 웬일이냐 두뇌왕 하고 그리고 헛돈일 밀쳐놓고 헛돈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 자초마 상초머리 행 자초마 상초머리 행 자초마 행을 무책히 무겁게 상초머리 행 자초마 보냥이 없이 나온다 보냥이 없이 나온다 거기에 상초머리 행 자초마 이런 거를 처연하게 해줘야 돼 노인네잖아 그러니까 옛날 노래로 치면 노인네야 그럼 그 노인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와봐서 싸남을 부려봤자 처연하잖아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련함을 싸나워도 슬픔을 안고 가야 돼 그러니까 상초머리 행 자초마 보냥이 없이 나온다 불쌍하고 슬프잖아 얼마나 그 큰일이 닥친 거를 힘없는 여자가 그걸 해결하고 헤쳐나가야잖아 그러니까 그게 감정입이 되어서 안쓰러운 거야 싸남을 부려도 이게 안칼진 싸남이 아니라 너무너무 슬픈 싸남이야 그렇게 해줘야 돼 여기를 상초머리 행 자초마 보냥이 없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짰지 슬프게 시작 하나 둘 상초머리 행 자초마 보냥이 없이 나온다 사초마 중양방령 장 앞에 중양방령 장 앞에 중양방령 장 앞에 중양방령 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피 를 대고 들으니 피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 길어오구나 정령한 이별이 길어오구나 춘향 못 친 기가 막혀 춘향 못 친 기가 막혀 오갓마르속쩍 올라 오갓마르속쩍 올라 두 손뼉 땅땅 하나 둘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났네 한초상도 어려운디 한초상도 어려운디 새초상이 웬일이냐 새초상이 웬일이냐 그렇게 해야지 아따 그냥 노래가 화끈하지 화끈하고 싸나운데 슬퍼 애잔하니 난 이걸 참 어떻게 이렇게 잡고 그랬나 그랬어 참 싸놨고 막 앙칼지기 하면서도 그 애잔한 흘러가는 건 눈물 날 것 같애 불러보니까 진짜 잘한다 응 내가 이걸 보석하면서 이게 사람들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하는데 난 아니야 참 들을수록 이게 매력적이더라고 노래가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 명곡이더라 명곡이요 이게 백 열 몇 장단이야 엄청나게 길어 고거천밤보다 길겄어 길지요 백 백 열네 열네 장단이 해갖고 현 그 아마 제일 길 거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징중머리 중에서 제일 길 거요 그러면은 수분이 종을 칩시다 수고가 겁나 많으셨디요 응 평범한 위기 식사회가 더 많아 40도 풀리로 화면 이럴 심하게 점심 그리움 나왔다 지랸 그리움 자신이 구역